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구체화됐습니다. 조향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총회에서 사내의사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66% 정도에 달하는 찬성을 얻었습니다만 3분의 2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요건 때문에 결국 이번에 사내의사에 선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사건이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국민연금의 최초의 주주권 행사는 한국경제성장사의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현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치 권력, 특히 행정부의 대부분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행정부 수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위험하고 좋지 못한 그런 설례가 이번에 만들어진 셈입니다. 물론 한진그룹 일가의 다소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 때문에 대중들의 지탄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이 소위 스튜디오십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의 상장기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할 그런 근거를 마련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금사회주의가 한국에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연금이란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한국의 대부분 상장기업의 2대주주, 3대주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2대주주, 3대주주의 위치를 이용해서 정치권력이 자위적인 판단에 따라서 경영자를 교체하거나 이사선임을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 특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부를 결정하거나 또한 인사과정에서 개입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제도를 만들 때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한나라의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중기적으로는 제도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체제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주를 주신 그런 운영대회는 주식회사는 현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 주주가 모두 다 지분에 맞추어서 경영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권연을 위임받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원론적이고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에 빌미를 제공한 대한항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수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진률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는가 그런 문제는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온 다음에 비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과 같은 그런 사건은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연금 사회주의의 시작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정치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기업 경영까지 정치 원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설례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국민연금의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고쳐가지고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금이 개입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개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시죠. 서구와 달리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 권한뿐만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또 경찰 또 감사원 이런 기관들의 활동뿐만 아니고 일반 정치인들의 문고나 되지 않는 그런 영향력 압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저는 연구소 관련된 한 30년 정도의 일을 되돌아보면 한국이 이 정도 성장했지만 정치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소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의 정치적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큰 사회인 건 사실이죠. 어떤 종류의 제도개혁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일단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유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주총회가 열릴 때가 되면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 두느냐 이런 문제들이 거의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한국에서 화제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각에 우려하는 연금사회주의라는 것이 지나친 그런 우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국사회 번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현명한 그런 의견을 구한다면 정치 권력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사례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 금지되어야 되고 억제되어야 되는 조치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것은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구나 하는 점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가장 최선책은 아예 원천적으로 그와 같은 개입의 근거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제도가 도입되고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정치인들이 힘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내놓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하나씩 이렇게 토대를 닦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것은 어떤 선의에 의했을든 간에 결국은 정치근력의 자유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다. 아마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상장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나 오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선도 넘을 수 있는 사회가 되구나 그런 점을 아마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선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질에 하나의 물꼬를 트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